자, 이번 시간에는 지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지목은 내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제가 이론 공부할 때도 계속 강조드렸죠? 자, 하여튼 지목은 올해 시험에 또 나오니까, 자, 저것도 뭐예요? 최소 한 문제고, 항상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목에 대해서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읽죠? 문제를 먼저, 중심적으로 먼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예요? 거기 2번의 1번 문제, 틀린 거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목은 뭐예요? 28가지 지목이 있고, 이 28가지 지목을 제가 어디에, 앞에 이론에 뭐예요? 자, 이론 공부할 때, 4가지로 뭐예요? 4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가지 분류해서, 자, 우리 어디에도, 앞에 이제 뭐예요? 자, 유학 쪽에도, 자, 몇 쪽에 거기, 그, 자, 96쪽에 있죠? 96쪽에 이렇게, 4가지를 분류했습니다. 4가지 분류해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뭘 해갖고 이렇게, 특징을 했죠? 특징, 특징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있죠? A 안에 뭐라고? A 안에 B, 이렇게 해봤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단소지왕 다음에 이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잡종지라고 해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28가지로 뭐예요? 28개를, 자, 28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종쪽으로 이렇게 한번 열거해갖고, 한번 다시 보시고, 자, 뭐하고? 자, 특징을 살펴보시고, 단소지왕 잘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4개로 다시 모아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서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13쪽에 문제 뭐예요? 113쪽에 문제 몇 번? 자, 2번입니다. 매체 113쪽에 문제 뭐예요? 2번 보시면, 자, 1번에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지, 지목은 뭐예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 법에 정해놨다는 게요. 자, 몇 가지로? 28가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1필 1목이고,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에요. 주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주된 용도로 뭐예요? 따르겠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문제는 옛날에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뭐예요? 나왔을 때 이렇게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뭐예요? 토지 하나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토지에다가, 이걸 뭐예요? 하나가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에 용도가 두 개를 쓴다는 게요. 하나는 도로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다 뭘 깔아갖고, 이 궤도를 깔아갖고, 무엇으로 이렇게, 철도, 철도 용기로 쓰고 있을 때, 자, 두 개의 지목은,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은 있을 수 없으니까, 자, 뭐로 하라는 게니까, 주된 용도의 추정하라는 거죠. 그게 그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시험문제에, 위에 있는 지목을 안다, 아래에 있는 지목을 안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주된 용도의 추정이다. 자, 그 다음에 등록선언 원칙과, 자, 등록선언 원칙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학문적인 얘기고, 뭐로 먼저 등록됐냐, 그런 얘기예요. 용도의 용도는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지목은 일시적, 임시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일시적, 임시적으로 쓰면 안 된다. 항상, 용속성에 있어야 된다. 용속성, 용도불변원칙이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뭐예요? 방금 1번에서 설명했던, 그 주된 용도 추정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정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이고, 일필지가 몇 개 이상에, 두 개 이상으로 뭐예요? 용도를 활용할 때는, 뭐에 따른다고? 주된 용도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뭐에 추정한다고? 주된 용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주된 용도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용도로 추정하는 것이지, 뭐예요? 추정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지목, 아래에 있는 용도를 한다. 그 틀말이라 그랬어요.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3번은 뭐예요? 3번은,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부호로 표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쓰는데, 어디에는, 임야도나 지족도는 뭐예요? 도면에는 부호로 들어가는데, 자, 거기 뭐라고? 지목이 공장 용지일 때는, 이를 지족도 등록할 때는, 공호로 표기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우리 2번에 3번 보시면, 지목이 뭐라고? 공장 용지일 때는 뭐예요? 공장일 때는 당연히 뭐라고? 장으로 표기가 된다. 우리가 그래서 두 장 얼마 차라고? 두 장 천원 차라 그랬어요. 두 장 천원 차.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뭐예요? 두 번째, 차문자로 뭐예요? 차문자로 뭐하는 것은? 표기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차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차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공장 용지, 하천 뭐예요? 유원지 뭐라고? 주차장.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게요.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음주를 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공장 용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4번에, 그래서 여기, 지목이 지족도면에 등록한 부호로 연결한 것 중, 공원은 당연히 뭐예요? 자, 공원이니까 공이죠? 네, 항상 이런 문제 풀려면, 이 두 장 천원 차를 써놓고 푸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를 취하는 게 있다.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안그리니까, 공원은 당연히 공원이고, 목장 용지는 당연히 뭐예요? 목이겠죠? 목장 용지는 목이고, 자, 하천은 당연히 천이고, 주차장은 당연히 뭐라고? 차고, 양어장은 뭐예요? 양입니다. 양, 양어장은 양. 주차장은 차가 맞고, 하천은 뭐예요? 천이 맞고, 목장 용지는 목이 맞으니까, 약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럼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무, 관상수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돈이 뭐예요? 예, 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어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특징어 했죠? 특징어가 물을 직접 뭐예요? 이용하지 않고, 답은 뭐라고? 직접 이용해요. 그러니까 경제학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자, 5번은 당연히 맞는 곳이고, 거기 6번은 뭐예요? 5번과 6번을 비교를 해보면, 물을 상식 이용하지 않고, 여기까지 맞죠? 곡물, 원인작물, 거기 원인작물에는 과수료를 포함하지 않아요. 왜? 과수료가 따로 있으니까, 과수원 있죠? 과수원, 과수료는. 그 다음에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 지역은, 중림지는 뭐라고? 죽순은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에? 일단 6번에 있죠? 5번은 맞는 얘기인데, 6번을 보시면, 동그란 6번을 보시면, 뭐가 나오면, 이 죽순이라고 나오게 되면, 죽순은 뭐예요? 이건 전이 맞아요. 근데 뭐가 나오면, 이거 중림지가 나오죠? 이 중림지는 대나무만은 뭐예요? 대나무 수비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림지 나오면, 이건 뭐라고? 임야예요, 임야. 중림지 뭐에 해당한다고? 중림지는 임야다. 이게 중림지 임야예요. 그래서 곡이, 자,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6번에. 자, 못 다음에 과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림지는 뭐라고? 아, 임야다.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물을 상식적으로 뭐라고?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용했죠? 연왕골을, 연왕골, 열 미라니 왕골을 친구를 주로 뭐예요? 재배하는 돈인 답이다. 그랬어요. 이 7번은 맞는 얘기도 안죠. 그럼 나중에 뭐라고? 자, 뭐하고 비교할 때, 다른 게 뭐예요? 자, 유지하고 비교할 때, 뭐가 나오는데, 일단 뭐예요? 일단 식물이, 연하고 뭐라고? 연하고 뭐예요? 연하고, 왕골이 있습니다. 왕골. 연하고 왕골인데, 이걸 뭐하고? 이 답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하고 이거? 유지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할 때, 비교하죠? 그때 뭐예요? 답은 뭐예요? 답은, 자, 물을 상식으로 집주 이용한다는 걸, 다른 말로, 물배수가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고, 이 연왕골을 재배를 하게 되면, 이 재배를 하게 되면, 답입니다. 근데, 자,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아요. 뭐가 용이하지 않다? 물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해요. 자, 용이하지 않고, 자, 이거 뭐예요? 자생을 해요. 연왕골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자생하는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따, 좀 이따, 이제 그 뒷장에 나올 거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끓여도 소금을 채취하게 해서 조정된 토지와, 이에 접속댕, 자, 소금 만드는 재원장 등, 부속시설은 염조인데, 다만, 그게 다만 중요하죠? 천일재원, 하늘천, 태양일, 만들제 소금련, 천일재원 방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을 이용했다. 자, 동력을 이용했다. 있죠? 자,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였다면 제외된다. 이건 공장용주로 보겠다. 아니죠? 그 다음에 9번은, 귤나무, 호두나무 집단적으로 재배하죠? 토지는 과손일하고, 밤호두, 잣나무 등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는 과손으로 보장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다. 항상 과손은,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돼요.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손이고, 자생함은 과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온순물, 약순물, 석의료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류관, 송소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10번이 왜 틀렸냐 하게 되면, 10번은 당연히 뭐예요? 일단 뭐가 나오면,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온순물, 약수가 뭐예요? 쏟아도 나오는 용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광천지가 맞아요. 이건 광천지가 맞고, 안 읽어봐도 광천지가 맞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만약에 써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송류관 있죠? 어, 송류관, 자, 관자 붙었죠? 송수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관자가 붙어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잡종지, 잡종지. 자, 그 다음에 그냥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 이건 당연히 뭐라고, 이건 뭐예요? 수도용지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단어 보고 구별을 해야 돼요. 이 객관식은, 문장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딱 보고, 캐치를 해야 돼요. 캐치. 하여튼 그래서, 자, 몇 번에, 동그라미 10번에, 관자부터 있으면,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뭐예요? 11번은 두 단어가 중요해요. 두 단어가 뭐라고? 그, 자, 역사라는 단어 동그랗으시고, 역사가 대로 한다면 틀려요. 하여튼 그래서, 자, 몇 번에, 자, 11번은, 자, 11번은, 자, 만약에 뭐가 되면, 철도용지가 되죠? 이 철도용지는 두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는 뭐라고? 역사예요, 역사. 아, 하나는 또 뭐예요? 궤도죠, 궤도. 이 역사나 궤도라는 단어가 눈에 뜨면,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요? 철도용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역사와 궤도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철도용지단이고요. 그래서 틀렸다. 왜? 대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 이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 있죠? 예, 고속도로 위기에서의 지목원 도로이고, 아파트,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자, 통로 얘기 나오죠? 그런데 12번에는, 자, 12번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큰 거 안에 자한 거예요. 큰 거 안에, A 안에, B예요. 어디?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다 하게 되면, 큰 거 안에 있으니까, 단지니까 뭐예요?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대를 얘기한다. 대를,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있죠? 그래요, 고속도로 안에, A 안에 B 얘기입니다.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3번에,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보행 또는 차량을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뭐예요? 토지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도로법에 관련된 도로계산 토지는 도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음, 그거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14번은 뭐예요?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설치된 노상주차장 나오죠? 자,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뭐로 해요? 자, 이렇게, 몇 번에, 3번 문제 있죠? 이 14번 문제. 자, 뭐가 나오면, 노상주차장 나오게 되면, 노자가 길로자예요.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은, 무조건 도로입니다. 도로로 봐요. 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있죠? 이 부설주차장 단어가, 이렇게 뭐가 나와서,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부설주차장 단어 앞에, 이 단어 앞에, 이 단어 앞에, 만약에, 주된 용도가 나와요. 주된 용도가 뭐가 나왔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학교 용지에 부설된 주차장 하게 되면, 학교 용지예요. 자, 그 주된 용도 추종을 해요. 그런데, 주차장법 식구주의의 안, 시설물. 이 시설물 뭐예요? 시설물, 부지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나오죠? 이렇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진짜 주차장이에요. 자, 이것은 주된 용도가 나오면, 뭘 따라간다고? 자, 주된 용도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용도를 추종을 한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종기 용지에 부설됐으면, 종기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그래서 14번에, 자, 거기, 19조 사항 규정이 아니고, 줄쳐보세요. 그, 시설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서 왜 틀린 거예요? 노상 주차장은 도로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자, 당연히 뭐예요? 주된 용도에 주차장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나오죠? 자, 당연히 뭐예요? 그것은, 자, 몇 번에? 15번에, 15번에 뭐예요? 자, 뭐라고? 야외 주차장 있죠? 야외, 자,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 있죠?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자, 이렇게 뭐예요? 물류장 및, 자, 이렇게 물류장 및,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나오게 되면, 야외 전시장이에요. 자, 당연히 뭐라고 이건? 잡종기예요. 잡종기단. 물리장비는 뭐라고? 야외 전시장은 뭐라고? 잡종기단. 자, 주의소라고 틀렸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나오면, 안에 나오면 뭐예요? 공장 안에 쓰니까, 주의소가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공장 용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6번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제조업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공장 나오죠? 어디 안에 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공장 부지, 그거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7번하고 뭐예요? 17번하고, 자, 18번을 비교해보면, 이게,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땜, 저수지, 수류진 토지와, 자, 거기까지 맞죠? 어, 거기까지 맞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그건 유지가 맞아요. 근데, 물을 상식으로 집중행해서, 연왕구를,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그건 뭐예요? 이건, 네, 답입니다. 답.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겠죠? 이 답이라고 하는 건, 물을 배수, 물배수가 뭐라고? 용이하다는 것은,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요. 연왕구를 뭐하는 거예요? 재배하죠? 어, 재배하면 뭐예요? 이거 유지가 아니라, 답이 아니죠? 그 작년 시험 문제 답이죠, 그게. 32일 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번은 뭐예요?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땜,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맞죠? 연왕골 등이, 자세한 배수가 안된 토지,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물을 비교해보면 돼요. 17번하고, 18번을 비교해보면, 비교해보면, 자, 뭐는 18번이 맞으니까, 이걸 해소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물배수가 용이하지 못한 곳에서, 연왕골이 뭐하는 거예요? 자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자, 19번은 뭐예요? 19번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9번은, 자, 이 19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해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해상, 이 해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해차은 바다 해차예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가 아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이 지목이라고 하는 건, 토지, 토지, 토지를 그 목적과 이용대에 따라 쓰는 거니까, 토지가 아닌 해상이라 나오면, 따질 것도 없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육상이라 나와야 된다, 뭐라 나와야 된다고, 육상이라고 나와야 된다, 아니, 육상이라고, 뭐가 나무 트인다, 아니, 해상으로 나무 트인다, 육상으로 나와야 된다, 아니, 자, 그 다음에, 거기 20번, 국토기획미 유행하는 범위를 위해서, 공원결정우시된 토지 있죠? 그래서 일단 국토법에 의한, 자, 공원녹지 있죠? 그건 진짜 공원이에요. 자, 거기,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마장 있죠? 경마장, 경마장은 뭐한다는 얘기예요? 유언지로 한다, 그거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경마장, 야영장 있죠? 아, 우리가 경마장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종마장 있죠? 종마장, 이 종마장은 어디에서, 우리가 목장용지에서 말하는 뭐예요? 소말대지 있죠? 이 종마장은 목장용지고, 자, 그 다음에, 왜 승마장 있죠? 이 승마장은 채용용지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경마장은 뭐예요? 우리가 뚝섬 유언지에, 아, 뚝섬에 뭐예요? 뚝섬 경마장 있죠? 뭐, 과천 경마장, 우리가 즐기는 거죠, 이거. 어, 뭐라고 이거? 유언지다. 눈에 보고 즐거우니까, 유언지. 그래서 유언지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양장인데, 자, 양장, 정과장, 그렇게 같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게 맞는 얘기, 그 다음에, 거기, 22번, 일반공지의 위락, 휴양 있죠? 휴양 나오죠? 어, 종합적인 뭐예요? 시설을 갖춘,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토 유언지 맞고, 그 다음에, 학교 개설과 이에, 접수한 체육장 동그라미 치고, 학교 공지 맞죠? 음, 그 다음에, 자, 23번,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방사제, 방파제, 제방 맞고, 자, 절대 뭐예요? 거기, 24번 보시면, 자, 24번, 자, 우리가 공원이라는 단어를 비교할 때, 이렇게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 있죠? 어, 그 다음에, 자, 도녹법에 의한, 이 묘지공원 있죠? 이 묘지공원을, 만약에 뭐예요? 묘지로 보는 사람은, 이 정체성을 의심해야 돼요. 강시라든가, 뭐예요? 예컨대, 그 좀비지, 어떻게, 아, 묘지공원은 묘지죠? 어, 묘지공원. 음,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자, 자연공업에 의한, 국립공원, 도리공원 있죠? 국립공원은, 그건 임야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24번은 뭐예요? 24번은,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오죠? 일반공중에, 보건휴양 등, 정설이와기한, 시설같은 토지로서, 자, 국토법에 의한, 공원, 녹지 나오죠? 녹지, 녹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예요? 녹지 나오면 공원이에요. 뭐 나오면 공원이라고? 녹지, 녹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몇 번에, 25번에 뭐가 보이면, 그냥, 이 책을 통틀어서, 녹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국토법이라는 단어가, 그걸 안 봐도, 녹지라는 단어가 보면, 뭐로 생각하면 돼요? 공원이라고 보면 된다, 공원이에요. 그래서,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자, 공원 녹지는 뭐예요? 진짜 공원, 묘지공원은 뭐예요? 도녹법에 의한, 묘지공원은 묘지, 자연공업에 의한 뭐예요? 공원은, 자, 그건, 자, 이미하이미하였죠? 국립공원, 도리공원은 이미하다. 그 다음에, 26번은, 송리산 법제산에 있죠? 송리산 법제산에 있는, 국보인, 쌍사자, 쌍사자 모양으로, 돌로 있죠? 쌍사자 돌로 모양으로, 석등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제산 내에 있으니까, 이건 종지, 종교공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와 관계없이, 집회장이나, 수도당 건축에서, 사용성이 된 경우 있죠? 이건 당연히 종교공지예요. 그냥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당 나오죠? 그냥 종교집회장, 수도당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교 용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번에, 자, 27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걸 예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하고, 어디하고, 자, 27번하고, 28번을 같이 비교해보면, 일단, 27번에, 뭐가 나오면, 소규명, 소규명 수로 나오죠? 인공적인 수로,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앞뒤 말 다 끊어버리고, 앞뒤 말 끊어버리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소규모수로, 소 규 규 규, 소 규 규, 국어 단이죠. 인공공공공공공구고 이거 인공공공공공공구고 이런식으로 외우세요. 이 단어만 무조건 보이면 뭐에요? 뭐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국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몇번은 맞는 것이고 이십 뭐에요? 이십 6번은 뭐에요? 이십육번은 당연히 자 거기 아 27번은 뭐에요? 당연히 소규모수로 보자면 뭐가 아니냐니까 국어지ui 하천이 아니다. 마찬가지죠. 인공적인 뭐가 나오면 인공적인 뭐에요? 인공적인 수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핫천이 아니라 뭐라고 구거다. 그래서 몇번 하고 몇번은? 27번 하고 있죠? 28번은 자, 뭐에 해당한다고? 구거지. 인강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국어, 소, 교, 교, 국어 이렇게なく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29번은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최용윤계가 아니에요. 유수를 이용한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이런 카누장하고 뭐예요? 자 요투장은 유수를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인 유수 얘기했을 때는 그게 당연히 뭐예요? 하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뭐예요? 흐르는 물이 겨울 되면 이거 카누장 못해요 이거. 그래서 영속성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채용력이 아니라 그냥 하천으로 봐요.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암속지 항무지 있죠? 그래 우리 것은 임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에 29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항무자 쓰고 항무지. 뭐랬다? 자 자갈딱 나오죠? 자 그럼 뭘 쓰고? 항무자 쓰고 산에 간다. 자 이렇게 뭐 쓰고? 항무자 쓰고 어디? 산에 간다. 임야다. 이렇게 보자 있어요. 항무자 쓰고 산에 간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그래서 오기 20 몇 번에 9번에는 원야를 이루는 암속지 항무지는 잡종기가 아니라 뭐예요? 임야고. 그 다음에 30번 있죠? 자 물을 정서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라는 건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서울 사람들은 자 이 팔달댐 거기에 물 상수원에서 물 끌어다가 수돗물 먹죠? 취수는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다음에 뭐예요? 그 자 뭐하는 거 이거? 저수를 시켜요. 왜? 이게 뭘 가라앉혀야 돼. 이거 진흙 같은 거 가라앉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도수라는 건 물을 보내갖고 정수한다는 게 거기다 뭐예요? 불수도 놓고 약분 처리해갖고 자 이게 정수시키고 뭘 송수라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단어 나오면 아까 여기 나왔죠? 자 어디에? 자부가 나오면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수도용지. 관자부터 있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냥 용출구. 쏟아 나올 용. 날출자. 이게 광천지. 아 석유가 쏟아 잡으세요.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광대뼈가 하늘 올라와죠. 광대뼈가 하늘 올라와. 하늘천. 광천지. 아 광천지.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송수 동그라미 치고 수도용지 맞고. 그 다음에 31번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나오죠? 그래요. 이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 자 일단 아까 묘지공원은 묘지. 그 다음에 봉안시설 있죠? 봉안시설. 자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31번의 틀린 얘기는 뭐냐면. 일단 뭐를. 자 묘지를 관리하는 있죠? 묘지를 관리하는. 이 묘지를 관리하는 뭐예요? 건축물부지. 이 건축물부지는 당연히 뭐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충효사상이 강해서. 어디에다가. 도시 외곽에 간 2100대는 땅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예요? 뭐만 보세요. 부모님만 이렇게 모셔놓고. 이거 묘지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건 묘지고 이건 뭐예요? 대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 그 32번 문제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죠? 그래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와 이해 접속간. 하여튼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러면 창고용제예요. 다음은 뭐예요? 밖에 뭐예요?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하고 야외 전시장 있죠? 그럼 뭐예요? 물리장, 야외 전시장은 잡종지예요. 자 항상 창고용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33번 문제는 토치장 흙해놓은 거 채석장 돌캐놓은 거 있죠? 자 뭐라고?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것은 영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원상회복 조건으로 토치를 토속을 채취한다 하게 되면 잡종지를 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근데 거기 소방관계 법변에 대한 우연물 이동 땡크시설 있죠? 어 우연물 이동 땡크시설 이 땡콩이. 아 이것은 뭐예요? 이동 이동 보낸다는 얘기니까 속료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잡종지를 한다. 잡종지. 그래서 여튼 뭐예요? 거기 30 몇 번에? 3번에 뭐라고 나오면? 우연물. 자 우연물. 이동 뭐라고? 이동 뭐예요? 땡크시설 있죠? 땡크시설. 땡크시설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거 뭐라고 이거? 아 잡종지로 봐야 된다. 이게 잡종지로. 잡종지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34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는 폐차장 있죠? 어 이거 잡종지 맞고.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전지 있죠?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자 밑. 요기간 잡종지예요. 근데 지하에서 속이는 용출이라는 단어 나오죠? 용출구 있죠? 용출구 동그라미 치고. 자 그래서 30 몇 번에? 35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야 용출구 나온다랬죠? 용출구한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이건 광천지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잡종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그 30. 자 30. 아까 5번이고. 36번에 갈대바 실외 물건을 싸두는 거 있죠? 요기까지는 잡종지예요. 근데 살림과 원하는 일은 뭐예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있죠? 이건 임야단이죠. 자 그 다음에 37번은 공항항만 시설 있죠? 부지. 요기까지 뭐라고? 잡종지인데.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랬죠? 아까. 이건 뭐예요? 창고용지. 어디서 봤어요? 32번에 그 나오죠?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및 거기 나오죠? 요기까지는 잡종지가 맞는데.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 적합할 시설 중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면 자 38번에 그 야영장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면. 야영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야영장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시고. 보니 쓰세요. 뭐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니까 유. 동그라미니까 원. 유원지 뿐이 안 나옵니다. 야영장 나무 유원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거기 29번 실외기능장 교육을 자동차 운전하고 있죠? 잡종지 맞아요. 자 이 콩나무를 재배하는 부지? 어 이거 뭐예요? 이 잡종지. 그건 맞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잡종지는 어디. 여러분 거기. 자 96쪽에. 96쪽 체계 밑에.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땜콩이. 변전소, 수신조, 송신소. 차 운전하는 이땜콩이 있죠? 도축장 우물을 체수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아만 갈더니 야외시장. 갈대받 있죠? 여객터미널 폐체장 뭐예요? 공항항만실에서 물류장에서 잡종지 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잡종지는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잡종지는. 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 나오는 지금 몇 개예요. 거기에 지금 39개 있죠? 이 39개의 지목만 있죠? 쭉 뭐예요? 지목만 쭉 다시 반복해서 보더라도. 자 문제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반복해서 꼭 풀어봅니다. 지목에 대해서. 올해 꼭 나온다 그랬어요.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